실제로 한번 보고싶어요? 한번 보여줘요, 앞쪽에 계신분들을 자 갑니다, 그거 잡고 소리질러요! 소리질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흥팀부터 하실래요? 아까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네, 남진이 선생님의 용기있는자만이 미인을 준비했습니다 미인이 어디있어요? 미인 여기 있습니다 정보관 음악 주세요! 추영석 아, 빠졌다 빠졌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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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됐어 어? 헤이! 갔다 나가 또 돌아보고 돌아보고 홀린 듯이 빠져드네 가슴에 던져진 불씨 스쳐가는 그 순간 뜨겁게 타오르네 그대는 영화 속의 여인인가 아니면 그림 속의 여인인가 어쩜 그렇게 예쁜 수가 있나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나 용기가 필요해 절대로 놓치기 싫다 남자답게 말을 건넬 거야 아빠라 롯롯라라 롯뚜르르르르르 청년의 불꽃처럼 마지막 사랑을 애! 아, 울래 기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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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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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불 지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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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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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영화 속의 여인인가 아니면 그림 속의 여인인가 아 어쩜 그렇게 예쁠 수가 있나 용기가 필요해 절대로 놓치긴 싫다 남자답게 말을 건넬 거야 나가자, 나가자 롯롯따라 롯뚜루루루루 청년의 불꽃처럼 마지막 사랑을 롯뚜루루루루루 청년의 불꽃처럼 마지막 사랑을 네! 박지윤이었습니다 박지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마지막 그녀와 새측의 사고가 있었지만 그러게요 그래도 멋진 무대였어요 참고로 저분이 심사연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건 저희 부탁드려요 저분 심사연 찍을 것 같은데 뭐나 한 번 더 롯뚜루 롯뚜루 한 번 더 펜지